렉살! 그 상대는! 위대한 고고학자 라파! 이게 시초의 지팡이의 진정한 힘이다! 선영을 시작하지! 라파는 지팡이의 힘을 모으는 동안 무적이에요 하지만 지팡이가 과부화되면 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소환한 하수인을 상대해야겠지만요 박물관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박물관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박물관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망자를 불렀는가? 지팡이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아하하하하하! 압구적인 힘으로! 마침내 불려놨다! 그 보상으로 눈 깜짝할 세일 죽여주마 지팡이에 과부화가 걸렸어요 지금이에요 전두요 이리온 지팡이에 다시 힘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곧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하으... 고대 저주가... 사냥아, 이리 온! 고대 저주가 지팡이가 거의 준비됐어요. 서두르세요. 너, 참 배고프구나? 신기전 두명 슬퍼 슬퍼 옥 슬퍼 슬퍼 사냥아, 안 돼. 창조주여. 사냥아, 안 돼. 창조주여. 지팡이가 거의 준비됐어요. 서두르세요. 이놈을 불살려버리겠다. 바짜에서 떨어지려구요? 하하, 알았어요. 이 계곡에서 발 조심하는 게 좋은 거예. 정말 깊이 잠수했어요? 사냥아, 안 돼. 망자를 불렀나가. 사냥아, 안 돼. 사냥아, 안 돼. 사냥아, 안 돼. 사냥아, 안 돼. 사냥아. 사냥아, 안 돼. 쏘야, 안 돼. asked us to kill us. 사냥아, 안 돼. 전투igungusi치. 사냥아, 이리 오. maralorm 사냥아! 사냥아! 안 돼! 내가 패배할 수는 없어!